응급의료는 불확실성에 기초를 합니다. 어떤 환자인지 처음 대면하는 환자고요. 저희가 치열하게 고민을 하고 5초에서 10초의 시간 안에 결정을 해서 치료를 환자에게 제공을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한응급의사회 회장 맡고 있는 이형민 응급의학 전문의입니다. 사범리스크는 저희에게 되게 큰 부담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전에 분당에서 있었던 횡경막 환하 사망사고부터 시작을 해서 지난 12월에는 여러 가지 판결들이 집중이 되었던 시기입니다. 대표적으로 대동맥 박리 전공의 1년차가 CT를 찍지 않아서 진단을 하지 못했다. 결국은 수억 원의 민사소송 배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대법원 판결이 확정이 돼서 면허 취소가 된 건 있습니다. 또 올바르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것을 간호기록을 제대로 남기지 않았다. 모니터링을 제대로 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또 5억에 가까운 민사소송이 있었던 부분. 또 대기실에서 환자가 기다리다 사망을 했는데 그것이 어떤 응급의료 체계의 문제라는 어떤 이런 보도. 이제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저희가 지적을 하면서 응급의료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과도한 판결을 하는 것이 과연 국민들이 원하는 정의이고 이 나라 의료를 발전시키는 개혁의 방향이냐. 저희는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과도한 판결이 지속되다 보면 필수의료는 더 위축될 수밖에 없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소신에 의한 의료는 차츰 멀어지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개선하고자 이제 그런 기자회견을 기획을 하고 실행했었던 것입니다. 그 자리에 있었다면 누구도 피해갈 수 없다. 응급의료는 불확실성에 기초를 합니다. 일단 어떤 환자인지 저희가 처음 대면하는 환자고요. 심지어 다니던 환자가 아니라 처음 온 환자일 수도 있습니다. 되게 다양한 증상을 가지고 오고요. 그래서 저희가 하는 응급의료는 어떻게 보면 교과서적인 어떤 ABC 순서대로 차근차근 갈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필요하다면 이런 것도 해보고 저런 것도 해보고 지금 단계에서 필요한 어떤 것이 있을지에 대해서 저희가 치열하게 고민을 하고 당장 5초에서 10초의 시간 안에 결정을 해서 그런 치료를 환자에게 제공을 합니다. 환자가 숨을 못 쉬면 당연히 숨을 쉬게 도와줘야 되겠죠. 숨을 쉬지 못해서 기도 삽관을 했습니다. 그리고 심장이 멎어가는 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했습니다. 이거는 응급의학과 의사로서는 너무나도 당연한 접근이고 그 자체가 늦어진 것도 아니고 제대로 안 한 것도 아닌데 의무 기록이 제대로 작성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5억의 판결을 받는다. 사실은 이런 것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그런 일들이라는 거죠. 대동맥박리 사건만 해도 그렇습니다. 흉통으로 왔어요. 그러나 CT를 찍을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CT를 안 찍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는 그때 CT를 찍었으면 대동맥박리를 진단했을 것이고 대동맥박리를 진단했으면 수술이 제대로 됐을 것이고 이 환자가 제대로 살았을 것이다 라는 결론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하루에 흉통 환자가 10명, 20명씩 오는데 집에 가는 환자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 중에 집에 가서 상태가 나빠졌을 때 우리가 그 모든 책임을 다 질 수 있느냐.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모든 사람들이 그런 문제에는 다 걸릴 수밖에 없는 문제이다 라는 취지에서 그런 식으로 제가 발언을 했었습니다. 중재위원회 작년 자료를 봤어요. 응급의학과 관련한 소송이 평균 8억이더라고요. 제가 1년 동안 보는 응급 환자가 보통 한 3,000명에서 4,0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3,000명에서 4,000명을 보는 동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응급의료라는 특성을 감안한다면 그렇다면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일이고 이런 부분들이 시간이 갈수록 더 심해질 것이다. 게다가 앞으로 해결될 방법이 없다라고 한다면 사실 미래는 암울한 것이죠.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정말로 사법 리스크 자체만 줄어들어도 응급의학과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급여가 올라가고 처우가 나아지고 이런 부분들은 다 부차적인 부분들이고요. 가장 큰 것은 내가 하는 일이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어떤 법적인 리스크 자체는 당연히 없어야 된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응급의학과 의사들이 형사소송에 걸리는 일은 전 세계에서 매우 드문 일입니다. 결국은 민사소송하고 형사소송이 있는데 민사소송 같은 경우에는 나라에 따라서 분명히 다르기는 합니다. 민사소송 같은 경우에는 일상적인 의사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 했는가가 판단의 기준이고요.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다던가 어떤 의사라도 이 정도를 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민사소송을 제기를 하는 것이고요. 형사소송 같은 경우에는 원인과 결과가 명백해야 합니다. 내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사람을 해야려는 의도를 가지고 결국은 그 행동이 이 사람한테 해를 끼쳤다라는 것이 인정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하는 의료 행위는 이 사람에게 해를 가하려는 행동이 아닙니다. 물론 결과적으로는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의료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응급의료라고 하는 것이 침습적인 어떤 술기들도 많고 몸에다 무엇인가를 집어넣는 술기들도 많고 또 하지 않으면 당장 사망을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급박하게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행동이 이 사람을 해할 의도이냐 아니냐가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외국에서는 그런 어떤 인과관계 입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소 자체가 되는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의사로서 한 행동이 결과가 나빴다면 의사에게 책임을 지우는 그런 어떤 기본적인 그런 컨센서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이 법조계에 있는 친구들하고 얘기해 보니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의사들만 고소 많을 것 같아? 우리나라 사회 전반적으로 고소고발이 너무 많다라고 그 친구들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억울한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 억울함을 치료를 담당한 의사에게 전가를 하는 사회적인 분위기는 분명히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문가에 대한 판단이 존중되는 사회가 선진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을 고치는 일은 자동차를 고치는 일과는 다르다라고 생각을 해요. 혈압이 낮아도 우리가 혈압을 올리지 말아야 할 때도 있고요. 산소가 높아도 산소를 낮추지 않아야 될 때도 있고요. 이제 그런 순간적인 판단과 이것이 환자에게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은 매우 전문적인 부분입니다. 그냥 혈압을 높이는 약을 쓰지 않아서 혈압이 낮아서 죽었다라는 사실만을 가지고 판단을 하게 된다면 논리적으로는 맞을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그것이 맞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결국은 그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의사라고 하는 전문직이 존재를 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그 가치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AI가 환자 진료하는 사회로 만들어야죠. 그럼 컴퓨터에다가 1 더하기 1은 2이라고 하는 답을 도출하기 위해서 많은 그런 어떤 케이스를 넣어놓고 거기서 나온 대로 그냥 치료를 하면 되겠죠. 그러나 그런 것들은 일반인들이 절대 받아들이지 못할 것입니다. 내가 이 사람의 배를 만져보고 내가 이 사람의 숨소리를 들어보고 판단하는 것이 똑같은 숨소리를 들어도 나이에 따라서 다르고 성별에 따라서 다르고 이 사람의 면역상태에 따라서 다르다라는 것을 판단하는 것이 의사가 해야 하는 일이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전문성을 기초해서 인정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법원의 판단은 기본적으로 의료에 대한 전문가들이 아닌 분들이 판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의료계 자문이라든지 그런 다른 여러 사람들의 공통된 의견이 매우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보다 민사소송으로 따지면 훨씬 더 많은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의 예를 보면 그런 의료와 관련한 그런 법적인 그런 어떻게 보면 가이드북이죠. 이제 그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은 자료들이 준비가 되어 있고 쌓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의사들도 자체적으로 그런 것들을 이제 앞으로 결국은 법원이나 국민들과 컨센서스를 이룬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이런 것들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 라는 것을 명백하게 문서화해서 밝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면책을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까. 아주 간단한 뇌시경이라든지 맹장수술만 하더라도 몇 천 건의 한 건은 사망사고가 나거든요. 그것이 의사의 잘못도 아니고 그것이 환자의 잘못도 아니고 그것이 의료사고도 아니라는 것이죠. 의료라고 하는 본질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누군가는 명백하게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은 의료계만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법조계와 국민들은 그걸 아직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노력이 장기간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는데 사실은 100% 치료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건 의사들도 알고 있고 환자들도 알고 있고 저희가 이제 어떤 신의 영역에 도전을 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저희가 하는 일은 실제로는 환자를 도와주는 일입니다. 환자가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판단해서 가장 빠르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전문과가 어떤 과가 있을까 생각해 보면 응급의학과일 거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부차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 법적인 문제라든지 근무 환경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몇 가지 문제들만 해결된다면 분명히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응급의학과를 하겠다는 친구들 계속적으로 있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 문제가 좀 잘 해결이 돼서 응급의학과가 정말로 응급 환자들을 위해서 제대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된다면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저희가 제공해 드리고 보여드릴 수 있는 과라고 생각을 합니다.